벌써 5월이 코앞에 다니는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나 카시안이 GM으로 입사한지 몇 달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다냐 카시안도 그렇지 않느냐 아주 활발한 신입이다냐 그만 티르고 일로 오라냐 카시안 5월은 무슨 날인지 알고 있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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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바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냐 5월은 인던성을 위한 날이더냐 인던 공략을 잘하는 대바는 물론이고 초보 대바들도 모두 인던에서 풍요로운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했다냐 아직 GM에 차세가 안되어 있다냐 5월에는 인던 기본 인던 이수가 늘어나는 인던이 있다냐 바로 프로뉴청 공방 통안의 마나카르나 스텔라 세발 연구소 각성의 세단 베니롱의 디저트입니다 카시안 5월은 아이온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냐 그렇다면 5월이 바로 기회다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던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주겠다냐 좋아 여기가 넘긴다냐 일단 인던은 인던은 인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